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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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 나... 나스? 나츠는... 낫쓰노 김자 낫쓰노 모자 귀여워, 모마 모자 모마 복수 잘 뽑네 예쁘다 너무 맛있어 이거 또 있어 아까 이거 있었는데 어, 맞아 있었어 자극 똑같네 뭐, 음식일까? 바게또 바게또 발목말목 나는 소리지 말라 저기 커피를 마시긴 한다 어, 리들클라우드 커피 맞아 리트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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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레드테그인 줄 알았어 다 잊지 거짓말 하지? 발 너무 아파 아 근데 저거 낫다고? 간파이 간파이 지방은 외증 아니야? 아니야 발까라 무슨 외증은 맞지? 지방은 맞지? 아니야 쟤나 아니야 우외증은 틀렸어? 지방은 더 틀렸어 글증은 다 맞거든? 근데 순서가 다 틀렸어 지방 우외증은 맞는데 순서 맞겠다 어 어떻게 저렇게 외웅이야? 무반지 외증 무지 반 외증 무지 발 외증 무반지 외증 무반지 외증 무지 반 외증 무지 반 외증 아리락기 외반지 아 아 kept 너무 잘 맞을지 연구 저번에 여름에 남부로 인쇄 눈빛 여기 무침 한국도 없으니까 이 접, 내가 컵을 샀는데 깼거든 그래서 다시 사라니까 품절인 거야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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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괜찮은데? 귀엽다...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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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유함 으 으 Display mighty 이 가 좀 듣고 ev 이 이것이 귀엽다 마롱크림 마롱크림 마롱크림? 마롱크림 사볼까? 마롱크림 귀여워 아 진짜? 홀리데이 맥블러리 마롱크림 마롱크림 산탁구팜 아래시니 진짜 맛있어 기오는 또 기오 기오 이쁘다 오우 오우! 마시세요. 네, 네. 오우. 언니, 카메라 꺼져. 마시지 마. 마시지 마. 마시지 마. 마시지 마. 아멘 아 힘들어 건너지실까? 나 진짜 이거 아, 진짜 많다. 진짜 넓다. 처음부터 보고 싶다. 어, 여기가 짧다. 어, 진짜? 이거 처음 봐. 아, 예뻐. 어, 예쁘다. 아, 어제 본 그거 같아. 그런 느낌이야. 아니, 언제다 봐.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이쁜데? 이쁜데? 컵 이쁘다 어 얼만데 이거 그냥 그런거 대김비는 그냥 그런거 뭐야 얼마야? 300일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도 하나 살까봐 분홍색이랑 아 이거 이제 사서 이끌네 밀크글라스탕으로 양말 진짜 귀여워 디피가 이쁘잖아 양말 진짜 귀여워 디피가 이쁘잖아 안 잡고 산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쁘다. 근데 저것도 귀엽다. 얼마야? 3,000원. 두 개도 살까? 치즈가 너무 맛있어. 이 색깔이 인기 많나 보네? 여기에 이쁘서 이게 딱 두개다 이거는 뭐야? 계란트를 잘 섞어주세요 계란을 넣어 계란 incur aneverything 계란를 넣어요 도료뿌리뷔 도료 바삭바삭 가리비가 조금 납작 고기 감사합니다 고고기 감사합니다 남은 소스는 매운 소스에 왔습니다. 이건 소스에 빠져서 가득한 소스에 대신을 담았습니다. 수영은 매운 소스에 빠져서, 수영은 매운 소스에 빠져서 소스에 빠져서 짜장던 소스에 빠져서 소스가 좋았습니다. 소스에 빠져서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일 해리 이게 상심인 것 같아요 상심인 것 같아요 상심인 것 같아요 이거 하드래 그러고 싶다. 파이팅! 라이브가 종료! 아이스크림이 다 담아라니까요. 나한테 자고 싶어요. 라이브가 종료! 왜 이렇게 먹어요? 아이스크림이 다 담아라니까요 다시 한 번 식사하고요. 다시 한 번 한 번. 다시 한 번. 야, 집이 춥긴 추운 줄 알아? 아, 이거 세븐일레븐에만 있는 거구나? 뭘 아시네요? 네 메론빵 왕관이 있어 뭐, 베스트 1등인가 봐 어, 맞아 가타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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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카베진 위 안 좋을 때 먹는 거 진통제 같은 건가? 진통제는 아니야 생략성국이라서 꾸준히 먹으면 위가 불러와 생리통약 너무 좋아요 너무 짱해요, 이브 이브 사랑해요 이브 광고 중입니다 두통약 이거는 좀 살만한 거 같아 내일 나 시간을 들고 살 거 같아 굉장히 부탁한 공결 된장국이에요 오, 이거 괜찮은 거 같아 공결 된장국 그리고 이거는 후리카크 샀어요 아, 이거는 인정 어, 주먹밥 만들어 먹어봐 맞아, 맞아 그리고 아키소바 편의점에 샀나? 이거 마트에 샀어요 마트에 샀는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응, 이것도 맛있어 아 맛있어 음, 오케이 카레우덩 응 이건 요즘 한국에도 팔더라 아, 이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지? 이것도 그냥 이거 팠어 응 이거 자가비 아, 자가비는 또 맛있어 이건 다른 맛이네? 어제 먹은 거랑 이거는 명란치즈 맛이라는데 음 이거는 다들 아시죠? 아, 이건 한국에도 있지 않아?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는 저도 산 응 이거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사봤어 뭔데? 동생 먹으라고 칼티스 이거 술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 응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거 그거 하이벌 만들어 먹으려고 이거 이거 산토리니 위스키 아, 나 이거 살 거라고 그랬나? 돈 남을 줄 알았으면 살 이거는 플라자 플라자에서 놨고 이거는 저도 살려고 했지만 한 발 늦었다 흐흐흐흐 먼저 인자를 만났어 그치 나? 응 이 색깔이 제일 예뻤다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끝! 얼마 안 샀어 먹을 거만 샀어 그치? 봄날에는 어, 맞아 인자 나츠로 됐어 응 아, 젓가락 산다는 거 젓가락을 안 샀어 응 이거 두 개 샀는데요 이거 되게 고양이 어, 여기가 비어있어 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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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 보여 용도는 잘 몰라요 뭔가 젓가락 올리고 싶은데 배를 거 같아 진짜 조그맣다 응 진짜 조그맣다 치즈 아, 맞다 치즈였지 참 이거 세트 같아 귀여워 어, 진짜 귀엽다 이건 젓가락 같이 맞아 첫날 저희도 잘 못해 저희도 잘 못해 저희도 잘 못해 저희도 잘 못해 여기가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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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그냥 케이스인데 뭔가 예뻐서 케이스니까 쓰지 않을까 조금 무겁네요 뜯어보니까 오, 그래 봉지 찝는 거 예뻐서 샀어요 조금 무거운 편 이거 안경지 봉지 찝는 거 냄비받침 아, 맞아 냄비받침 이거 냄비받침은 그냥 예뻐서 샀어 뭐라? 아 맞다 특징 냄비받침 냄비받침 됐고 예쁘지 오, 예쁘다 이렇게 꽁투를 버리잖아 이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정한거야 꽁투를 안 왔다 갔다 버릴거야 저는 이거를 떼고 바세린을 잡을 계획입니다 예뻐 쓸모없잖아 왜냐면 치실이기 때문에 진짜 쓸모없다 약간 이뻐서 티링용이긴 해요 약간 요런 감성 그치? 그런 감성 수집 느낌이야 약간 아 이거 샀어 이거 문에 붙이는 공이 문에 붙여서 붙여 이거 캠핑느낌 이건 진짜 가볍다 이거 샀어 끝! 생각보다 많이 안 샀네 아 이 컵 예뻤어 약간 인쇄소 컵이라고 했어요 필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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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쪽 회사인가 봐요 근데 와 진짜 세고다 그치 상태가 좋아서 비싼나 봐요 근데 이거 되게 예뻐 이 컵 예뻤어 기구자마자 뭔가 예쁘다 해서 바로 샀어요 지름 이거는 원래 제가 작은 사이즈 접시가 있었는데 그걸 꽤 막아가지고 맞아 큰 사이즈로 파시길래 이것도 진짜 깨끗해요 근데 상처는 조금 있어 그 중간에 약간 색깔 좀 다르면서 어 4,000원 어 4,000원 나쁘지 않은 감기 예뻐요 그리고 이 가방 케냐분 케냐분 일본 마켓에서 케냐분이 파시는 케냐에서 가져온 가방 그걸 한국인이 사기 살짝 무게는 있는 편인데 짜있네가 좋아 이거는 7,000원 정도였어 7,000원 정도였어요 오늘 샀죠 티모키 타자와 사실 티모키 타자와에서 많은 것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보물탑 깨어졌어요 겨드랑이에 구멍 나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비싸거나 제가 그기면 새 상품을 사겠다 하는 제품이 많았어요 1,500원 근데 콩이 괜찮다 응 왜 괜찮은 것처럼 느낀 줄 알아? 거기서 빼오니까 더 괜찮아 그리고 약간 도톰해 어? 주머니도 있네 어? 있네? 응 이거 입어봐요 여기 쎄 거 같아 여기가 있구나 맞아 거기에 주머니 있고 주머니 나와주셔서 자크도 있어 퀴즈 벗어서 정리해 퀴즈 벗어서 정리해 또 한참이 유통기한 오늘 9시까지야 헥? 와 아 오늘 고급이 다가 한국은 어디에 왔어요? 한국은 서울입니다 서울? 네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조금離れてます 네 네 일본은 어떻게 되세요?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 곳에 다녔어 왔어요 네 다른 지역에도 다녔어 왔어요? 지금 이제는 다녔어 왔어요 지금 다녔어 왔어요 일본에 다녔어 왔어요 네 정말 어디에 다녔어 왔어요? 가면에 다녔어 왔어요 新宿 もうメジャーで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ね 日本へ来てくださって また来た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0時30分発車発車します 連携の名はクレジットカード 切符と連携をお取り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話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ございます あらかじめご了承いただきますよう お願いいたします 日々はルーベア、ルーベルーベルで 日々はミレーションに行きます 夜空はミレーションに行きます 夜空を見てみよう 이곳은 남은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은 물에 있는 곳에서 남은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에서 남은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에서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